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먹어서 밥을 먹어야지 국물이 안 먹어야지 다음에 넣을 거 잘 먹겠습니다 이리로 갈 때엔 뭔가 진짜 진화하지 않나? 나 다울도 있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? 근데 되게 밥 먹기 동안 진짜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아이고 마지막은 뭐가 좀 없죠? 어?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서드번호는 가려 보이던데 아멘 오빛 뒷부분